이거 키 큰 사람 못 쓰겠는데? 딱 맞겠는데? 이런 거 어색하다, 저거. 이렇게 와본 적이 없어갖고. 그러니까. 오빠, 해 봤어, 이런 데 있는데? 아니, 안 한참이고. 오랜만에 이제. 여기가 산림 휴양지도 있고. 사람들이 많이 와.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. 여기는 되게 풀이하게 우리가 다닐 수 있는. 이 길도 이쁘네. 갈대, 숲을. 좋긴 하다. 여기 좀 자연스럽긴 했다. 자연과 함께 그냥 이렇게. 여기는 뭐야? 야, 이거 기차길 오랜만이었는데. 옛날에 막 여기 누가 먼저 떨어지나 하지 않았냐? 준비 시작. 자. 오. 이거 첫 번째로 너무 문제하다. 안 놔? 안 놔? 일단은 응징을 해야 된다니까? 아니, 준비 시작. 끝까지 가는 거야. 시작. 시작. 자. 자, 이거 사용해도 되지? 야, 이거 사용해도 되지? 야, 이거 사용해도 되지? 오오오. 아. 야, 이런 거 하면서 좋다고 또 웃는다, 참. 옛날에 이런 것만 해도 좋다고 막. 옛날에 기차길 저렇게 해서.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. 진짜? 아, 뻥이야. 아유, 진짜 말도 안 돼. 남자들은 다 그렇게 그런 허세가 있어. 그래. 아유, 귀엽다. 야, 여기 완전 피턴치. 여기는 진짜 좋다. 그치? 천천히 걸으면. 이렇게 걷는 게 너무 좋아. 너무 이거 살림욕. 조금, 조금 내릴까, 마스크? 아, 그래도 될까? 사람 없으니까. 음. 너무 좋지 않니? 아, 너 진짜 좋다. 그치? 어. 어, 이거 봐. 이렇게 감성이 많은 사람이었어? 안 어울리게? 아, 이거 어디서? 이거 킁킁거리. 너 어제 고기 먹었어? 엄마, 나 좋은 냄새 맡잖아. 나 오늘 좀 좋은 거 뿌리고 왔어. 어? 너무 좋은데? 야. 오빠, 그래도 나는 이거 좋아, 이거. 이렇게, 오늘 이렇게 다녀서. 그래, 너무 좋아. 응. 진짜. 근데้ misconceptions. 슈 아파트. 그래. 감사합니다.